. 여긴 이만하면 됐고. 별채가 저쪽이었나? 가지 말게. 컷! 오늘따라 개가 생기지? 야! 파이팅! 정진아, 우리 가서 보면 어떡해. 진짜 미안해. 잘 좀 하잖아. 잘 좀 하잖아. 카메라 돌고 있었던 느낌이었어, 베이킹. 나쁜 사람 됐어, 이제. 레디! 하나, 둘, 셋, 셋! 둘! 이게 무슨 짓이오? 아씨! 알람이 울려옵니다. 누구인가? 누구인가? 누가 내 알람이 울렸는가? 세일 축하합니다! 세일 축하합니다! 세일 축하합니다! 세일 축하합니다!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드라마 대망나게 해 주십시오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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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뭐, 뭐, 행사할래요?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이버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머물던 친구가 났지. 왜, 왜, 왜 갑자기 말을 놓지? 멍멍이한테 존재하는 사람도 있나? 뭐? 멍멍이? 야, 멍멍이래. 나부가 멍멍이래.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, 야. 아, 너무 웃기시고요.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. 하나, 두 개 준비해라, 하나, 두 개. 이렇게 막았는데, 단호가, 단호가 이렇게 뚫고 나온다, 이거. 야, 옹생. 으악! 야? 그래. 너. 어? 가자, 가자. 뚫고 지나간다. 아하, 여기 뚫고 지나간다. 삼상이가 온다. 인사해요. 무슨 일 있어? 진짜 생각이야. 무슨 일 있어? 제가 어릴 때 학기도를 했거든요, 수고났을 때. 빨간 차였는데.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. 셋! 둘, 셋! 수고! 그만 좀 챙기세요. 누가 나만 좀 타고 그래? 그만하시죠. 보여드릴게요. 제가 줌 인하면 이게 줌 땡기는 거 볼까요? 하나, 줌 인. 줌 인. 줌 인. 줌 인. 줌 인. 줌 인. 이거? 나중에 메이킹 봐봐. 틱톡이 잠깐 맞춰볼게요. 덕불러움이 많아서 방세도 제때 안 내쉬면서 입만 늘었네 눈치챙겨야지 복실아 주인 누나야 눈이 같이 가야 눈이 하다오케 하다오케 매일 처음부터 갈게요 다 너 혼자 갈게요 안녕 매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보가 잘 해주세요 rau 이거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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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탁이잖아요 시원한 당첨 시원한 당첨 갑작전 다음 편에 선생님 근데 원래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? 연습이요? 굉장히 잘 배우신 거예요 아 그래요? 네, 진짜요 수질했나봐요